뻥뻥!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번에 기자들, 돈들, 처먹은 것들 다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현역 기자가 명쾌하게 글을 썼네요. 네, 유평에서 소개할까 하다가 제가 뻥평에서 소개합니다. 이름만 되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래서, 내용은 좋고 그래서. 데일리안의 황기현 기자인데요. 제목이요. 선배님들, 김만배 덕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이제 수첩에서 썼는데요. 이번에 김만배 돈 거래에서 100만 원에서부터 9억까지 받은 놈들. 추잡한 언론 게이트 실체를 보면서 본인도 기자지만 자괴감을 느낀다. 내가 왜 기자를 선택했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됐네요. 그래서 이 글을 썼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기는 캥거루기 족이라고 그러네요. 캥거루 족은 이제 부모 밑에서 사는 사람은 캥거루 족이라고 그러죠. 남아 황기현 기자는 나이 서른 넘었는데 여전히 부모 집에 얹혀서 기자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는 내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부모님들 왜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장가도 가고 뭐 독립해라. 돈이 없다 이러면서 들어 누웠다고 그럽니다. 부모님 부모님들 있으니까 살림살이 걱정 필요도 없고 그러죠. 뭐 그래서 부양가족이 아니라 그냥 생활비 일부 내면 대구 방 청소 다 해줘. 엄마 아버지 밥 잘 차려줘 그러니까 편하죠. 이런 캥거루 족이 한 20년 전서부터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됐었어요. 20, 30년 전서부터. 그러더니 드디어 한 10년 전쯤 전에 불행하게 우리가 일본을 많이 따라갑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선진화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진화 과정을 지금 거치면서. 이상하게 10년, 20년 전에 일본에서 겪었던 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캥거루 족 문제도 일본 사회에서 그때 심각했었는데. 요즘 한 10년 전쯤인가부터 우리나라에도 대두됐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아주 대놓고 얘기하면 캥거루 족이다. 그냥 편한 대로 자기 방한 칸 주어져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 보면서 일부 선배들은 달랐나 보다. 이렇게 장만해야 될 살림살이가 많았던 것 같다. 이게 비꼽니다. 왜 월급만으로 안 됐냐? 이런 얘기죠. 자기는 캥거루 족이니까 월급만으로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이 이번에 김만배하고 처먹은 것들은 왜 집에다 갖다 줄 돈이 월급 가지고는 안 됐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꼬는 겁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졌냐? 그래야 김만배한테 돈 처먹어가지고. 그렇게 선배 기자들을 욕을 하는 겁니다. 이 기자는 30대 초반이니까. 남자들이 보통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26, 27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자 생활하고 그러니까 기자 생활 그래봐야 일찍 취직이 됐어도 3, 4년, 4, 5년밖에 안 된 기자네요. 그런 기자가 위에 데스크들 돈 수억 처먹은 걸 보면서 망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시를 받았거든. 야 이건 마저씨가 이걸 기사라고 써. 자 다시 좀 칙 집어. 뭐 하늘같은 선배니까. 또 그래야지 또 거기도 또 서열이 있잖아요. 그렇지 뭐 뭐. 이거 좀 취재할까요 부장님으로. 야 그런 거. 무슨 맛댕이야 그게. 좋아겠어? 아까 딴 거 취재해 인마. 알고 보니까. 야 이거 뭐 그런 거 취재 말. 이게 혹시 이거 처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별것도 아닌데 야 그거 가서 쑤셔와 그 개새끼 거 거기 취재해서 탈탈 털어봐봐 뭐 은이 있나. 이렇게 안 갚으면 있어서. 지금 이런 생각들 안 들겠어요 후배 기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가 지들은 엄청들 보통 요번에 처먹은 간부들이 간부들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볼 때는 살림살이 좀 어디 나아지셨냐 이런 얘기예요. 야 그리고 김만배가 대정동 개발비리 눈감아 달라는 그 조건으로 그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준 거죠. 돈을 쳐드렸으니까 너는 기사 안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먹었는 놈들은 뭐 그 언론사에서 조심조심 혹시 터져나올까 하고 고르고 올라. 지금 민감한 거니까. 또 상황을 보면서 쓰자. 일단 알아서 그랬어요. 야 그렇지 다른 거 다른 거죠. 그거 많잖아. 국민의힘 좀 어떻게 한번 주셔봐. 돈을 처먹었으니까 불안해하면서도. 후배 기자들이 뭐 이상한 거 가져오고 첩보 수준에 우선 가져오거든요. 가져와서 오다가 이제 야 써 하면 이제 쓰는 건데. 왜 그거 되냐. 이상하다 이거 큰 건데 이러면서도. 쓰지 말라니까 안 썼지 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열통 터지는 거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돈을 쳐먹었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썼네요. 기자는 그냥 보고 듣고 쓰는 사람이다. 돈을 대가로 펜을 놨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기자라고 부를 수 없다. 그리고 당연히 나도 그들을 선배라고 호칭할 수 없다. 그래서 이래 최대 개발비리라는 의혹을 받는 대장동 사건 기사보다 당장 내 앞에 놓인 현금 100만 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꼴 아니냐. 기자는 원래 배고픈 직업이다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기자는 배고픈 직업이라고 해놓고 우리 후배들은 배고프게 만들고 너희들만 배불르게 처먹었냐 이런 얘기예요. 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어머님 얘기도 떠오르고 우리 누님 얘기도 떠오르네요. 그 누님이 내가 이제 그 요즘은 유튜브 하니까 그렇지만 한참 방송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뭐 논계구로 방송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정치학 공부해서 정치학 박사로 딱 나오니까 가난한 선비가 돼 얘기를 해줬는데요. 가난한 선비 가난한 선비가 더 당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함부로 처먹으면 안 되는데 이 기자 팬 때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이 기자도 황기영 기자도 수도 없이 듣고 해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만큼 신중하게 취재하고 보도해야 된다는 뜻 아니냐 이런 얘기지. 잘못 쓰면 기업이나 사람이 죽고 잘 쓰면 그 기업이나 그 사람이 성공하고 영웅 대접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돈 처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끝 무렵에 황기영 기자가 이렇게 비꼬네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배웠대요. 돈이 많으면 죽어야 할 사람도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선배들이 얼마나 좋은 살림살이를 마련하셨는지 나중에 꼭 한번 구경하고 싶다 이렇게 쓰네요. 집안에 얼마나 좋은 거 소파 기가 막힌 TV 뭐 장만해 놓으셨는지 그거 한번 가서 구경해 볼게요. 와 이 얘기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죽어야 할 사람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닐 거. 이게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가정스럽잖아요. 제가 제 자랑을 하면 저도 지금 많이 찌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한때 제가 기자 생활 초년기 때 워싱턴에서 했는데요. 그때 지금 한인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나가면 저는 몰랐어요. 한인 행사인데 한인 회장 그때 한인 회장입니다. 한인 회장이 뭐 하는 행사를 하고 카메라 기자는 막 찍고 나는 뭐 이렇게 해서 가려고 이제 차에 타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양복 중 뭐니? 뭐 쑥 넣더라고요. 그러고 그러고 딸나. 그건 뭐 미국이니까 당연히 딸나지. 그래서 차가지고 한인 회장 불러. 아유 그게 회장님. 안 봤습니다. 취재 나온 사람. 아니 이게 검압. 아니 무슨 검압이에요. 기자가 취재하는 게 무슨 검압. 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그 한인 회장이 저희 방송국을 와가지고 사장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 사장이 기분 좋아가지고. 아 받지 그걸 왜 그 물면 회장님 무한하게 그걸 돌려줘가지고 역가지고 주게 만들어. 받아야지 그러면서 사장 앞에서 그 한인 회장 앞에서 봉투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애들하고 회식이나 해. 그러고 그때 이제 받았죠. 잘 쓰겠습니다 받아. 뭐 카메라 기사 하여튼 우리 회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방송국 사장님한테 사장님 안녕하신지 모르겠는데 잘 계시겠죠. 권 사장님 이쁨을 받았어요. 봐라 이거 돈 안 처먹는 놈이네. 이거 다 처먹는 건데 이거. 오 이놈 봐라. 그래서 제가 아웃시 뉴스 앵커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오디션 봐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게 아 이거 돈 안 처먹는 놈이니까 큰일을 맥혀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안 받은 게 오히려 전화 이복이 돼서 거기서 이제 아웃시 뉴스 앵커. 그게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한국에 이제 방송 스카웃해서 올 수 있는 그 기회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가 그 다음에 일파만파 커져서 결국은 아니 그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하고 방송하는 것도 거기 또 연관이. 굳이 연관. 굳이 연관을 시키면 그래. 제 자랑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의대로 이렇게 촌지를 줬어요. 취재를 나가면 그건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메이저 말고 이제 한인 언론들. 그러면 이제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때 100불이었는데 3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0 몇 만 원이잖아요. 30 몇 만 원. 근데 미국 달러는요. 그때 100불이 값어치가 지금도 그 값어치 비슷해요. 뭐 크게 그렇게 뭐 미국에서 그때 100불어치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지금도 그죠. 해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아 이거 조금 더 칩시다 그래. 그래 한 50만 원이라고 치자. 그래 그게 촌지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받는 기자들. 훌륭한 기자가. 타성해져서 받는 기자들. 먹어봐야 그래 50만 원이야. 그런데 감히 살떨리기. 9억. 중앙일보 기자는 9천만 원 처음에 먹었다가 1억도 먹은 게 드러났다고 오늘 보니까. 1억. 무슨 살떨리기 어떻게 그런 걸 처먹냐 이거지. 몇 십만 원 저 밥값으로. 검아비로. 취재해고 뭐 이랬으니까. 무슨 뭐 수고했다고. 회식이라도 해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후배 기자도. 황기영 기자가. 살림살이 좀 나셨어요 선배님들. 가서 보고 싶대잖아. 그거는 애교가 아니잖아. 몇 십만 원 이 정도는 애교라고 치워. 뇌물도 그거. 어마어마한 뇌물이잖아. 도둑놈들아. 그러고서는. 어쩐지 대장동이 안 밝혀졌다 했었고. 그때 밝힌 사람들이 누구야. 장영하 변호사라든가. 김사랑 씨라든가.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 이런 사람들은. 기자가 아닌데도 밝히고 이러느라고. 시민단체 활동하니까. 밝히고 이러느라고. 핍박과. 고통을 받았잖아. 김사랑 씨는. 병원에. 강제 납치도 되고. 이재선. 결국 스트레스로. 동생하고 그렇게 되다가 죽고. 장영하 변호사도. 뭐. 숱한. 고초 치우다가. 이제는 뭐. 오히려 그걸로. 굿바이 이재명 책 써서. 재미도 좀 보여줬지만. 고생 많이 했잖아. 그때 기사가 안 나갔잖아. 시민단체들에서. 그렇게들. 대장동을 파헤치는데. 처먹어 놨으니. 그것도 간부가 처먹어 놨으니. 안 나가지. 말당 기자가 처먹어 봐야. 지금으로만. 오십만 원 백만 원 처먹었겠지. 그런 건 한 번 안 나가지. 어떻게 매번 안 나가. 그건 간부가 처먹었다는 거거든. 기자가 오는 것마다. 김만배는 그 생일을 아니까. 간부를 처매겠지. 씨가 법조 팀장이니까. 이 도둑놈들아. 에휴. 싹. 지금 갈아엎을 때가 많습니다. 국회 다 갈아엎어야 되고요. 언론 미안한 얘기지만. 다 갈아엎어야 돼. 퍼야 됩니다. 간부들이 처먹은 데가. 나온 것만 지금 뭐야 한겨레 중앙 채널A 또 한국일보 아이. 것만 보도된 것만. 김만배가 거기만 첨예가 있을까요. 에? 거기만. 안 돼. 싹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법조계 이거. 권순일 같은. 아유 대법관 그런 것들.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 부정선거가 밝혀지겠습니까. 싹 갈아엎어야 돼요. 선관이고 뭐 대법. 그래서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혁명을. 군사혁명으로 하든가 지금은 무슨 혁명이에요. 사법혁명으로 법대로. 죄진 놈들 싹 보내면 싹 갈아엎는 거예요. 이재명부터 문재인부터. 보내고. 죄진 판사들. 재판 거래한 놈들 싹 보내고. 이 돈 처먹은 기자들 싹 쳐넣어야 돼요. 그리고 심한 데는 빼간 시키고. 이래야 어느 정도 혁명을 달성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민기적 거래서 되겠습니까. 그 아킬레스 건도 제가 수십 번 얘기했겠다. 부정선거 밝히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일단 금패치도 다 날려야 돼. 무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진통은 있지. 진통을 겪고 그걸 뚫고 나가는 게 혁명이지. 좋은 게 좋은 거.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잘하면 된다. 욕만 안 먹으면 되고. 잘하는 척만 좀 하면 된다. 약해요 약해. 그냥 박살내야 돼요. 좀비들. 좀버섯들은요. 지금 그 정도로 쓱쓱쓱쓱. 뭐 이렇게 닦아가지고 되질 않는다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아유. 훌륭하네. 이 저. 다시 한 번 소개해드리죠. 황기현 기자. 데일리안에. 이런 후배 기자님들이. 분발하셔서. 선배들 잘못하는 거. 써버리세요 지금. 황기현 기자처럼. 나쁜 놈들. 억대를 처먹냐. 도룩놈들아.